아우구스트 폰 코체부 아우구스트 프리드리 페르디난트 폰 코체부는 독일의 극작가이다. 1761년 바이마르에서 태어나 예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1780년 변호사가 되었다. 1783년 당시 러시아의 레바레 고등법원의 재판관으로 임명되었고 러시아 고위장교의 딸과 결혼하였다. 1785년에는 에스토니아 지방의 귀족으로 봉해지면서 수석 치안판사가 되었다. 레바레서 소설 나의 아버지 이야기 제스치치테 메인스 베터스 및 희곡 아델아이트 폰 불핀겐 아델헤이트 본 울핀겐 인간증호와 걱정 멘센헤스 언드레우 영국의 인도인들 다이 인디어너인 잉글랜드로 좋은 평을 받았다. 첫째 부인의 사망으로 러시아의 공직을 은퇴하고 잠깐 동안 파리와 마나임에 살다가 1795년 레발 근처의 영지에서 작품활동에 전념하였다. 그 후 몇 년간 6권의 잡다한 이야기들과 20여 작품이 넘는 희곡을 지필했고 1798년 빈 극장의 극작가로 부임했으나 배우들과의 불화로 곧 사임하였고 결국 고향 바이마르로 돌아갔으나 거기서도 괴태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자주 낭만주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여 자리를 잡지 못했다. 결국 러시아로 돌아가길 결심하고 러시아로 향하는 길에 별다른 이유 없이 체포되어 시베리아로 강제 추방당했으나 러시아의 파벨 1세의 허영심을 우쭐하게 만든 희곡을 써서 바로 복직되어 리보니아의 영지를 하사받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독일 극장의 단장으로 취임했다. 파벨 1세가 죽자 다시 바이마르로 돌아왔으나 독일 문단계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1806년 다시 러시아로 돌아와 에스토니아의 자기 영지에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반대하는 풍작글을 많이 썼다. 1816년까지 러시아 정부의 고문으로 일하였고 1817년에 독일로 돌아오는데 이때부터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외무부의 지령을 받은 일종의 러시아 간첩 역할로 독일로 돌아오게 된다. 바이마르에서 그가 발간한 주간신문에서 코체부는 자유와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독일인들을 신랄하게 피난하는 글을 써서 진보주의자들의 반감을 샀다. 그는 극작가로 유명하지만 희곡 그 외 약간의 역사물 및 소설을 남겼는데 대부분이 일방적이고 편견적인 것이어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희곡작가로서 200여 편이 넘는 희곡을 썼고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무대에서 전대미문의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러한 성공은 그의 시적 문학적 재능 덕분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상황 때문이었다. 그는 특히 희극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는데 사냥더터 와일드팡 소도시의 독일인들 다이 듀츠첸 클랜슈타터 이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1819년 3월 23일 독일의 대학생 카를루트비 잔트가 마나임에서 코체부를 단도로 살해했다. 당시 코체부는 메테르니 체제의 반동세력의 대표적인 작가로 러시아의 스파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민족과 민주주의에 심취했던 당시 젊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수많은 학생회가 조직되었는데 잔트도 그 일원이었다. 잔트는 그의 일기에서 코체부를 살해할 의도를 드러내었고 국가의 반역자 민중의 사기꾼 으로 부르며 학생회의 적으로 간주하였다. 사건 당일 코체부의 집을 방문한 잔트는 그와 몇 마디 주고받다가 여기 조국의 반역자라고 외치며 단도로 가슴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였다. 그 후에 잔트는 자해를 하며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병원에 실려갔으며 체포되었고 마나임 법정은 사형을 언도하고 1820년 5월 5일 잔트를 처형하였다. 코체부 암살 사건은 잔트를 독일 민족주의자들의 순교자로 만들었으나 메테르니 주도하에 보수반동 세력은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나온 카르스바트 결의에서 민족, 민주주의자들의 추방, 언론, 출판의 검열 제도, 학생회와 체육협회의 금지 같은 억압 정책을 실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